쌀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이며, 특히 동양문화에서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꿈에서 쌀이 등장하는 것은 풍요, 생명력, 번영, 그리고 안정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꿈에 나타나는 쌀의 의미는 꿈꾸는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쌀 꿈의 여러가지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된 문헌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석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쌀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식량 중 하나로, 꿈에서 쌀이 등장하는 것은 종종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쌀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꿈에서 쌀을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쌀을 보는 꿈은 경제적 풍요, 사업의 성공, 또는 가족의 번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쌀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식량이기 때문에, 꿈에서 쌀이 등장하는 것은 생명력과 생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거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쌀을 먹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기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쌀은 안정성과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의미하므로, 꿈에서 쌀을 보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쌀은 가족의 안전과 보호를 상징할 수도 있으며, 꿈에서 쌀을 비축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가족이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시살의 한 여성이 꿈에서 쌀을 가득 담은 자루를 집안에 쌓아두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동양문화에서 쌀은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농업사회에서는 쌀을 신성한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에서 쌀을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신성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쌀을 먹는 꿈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건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생활에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한 그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시살의 한 여성이 꿈에서 쌀을 맛있게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쌀을 저장하는 꿈은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자원을 잘 관리하여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하며, 특히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꿈에서 쌀을 많이 저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쌀을 나누는 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나눔과 배려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더 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쌀을 흘리는 꿈은 기회나 자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거나, 자신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쌀을 흘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쌀을 심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쌀을 심는 것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쌀은 주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고대 꿈 해석서인 주공의 몽에서는 쌀을 보는 꿈이 부하 성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쌀은 기본적인 생필품으로 여겨지며,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쌀을 심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그로 인한 성공을 예고한다고 해석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쌀 꿈이 개인의 생존 욕구, 안정감,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쌀이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에서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쌀은 또한 가족과의 유대감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또한 쌀 꿈이 꿈꾸는 사람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의 일사업 성공을 예고한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쌀을 가득 실은 배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이 사업의 성공을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에 시작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꿈에서 본 쌀 배가 그의 경제적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의 이 가족의 건강을 상징한 꿈 한 여성이 꿈에서 가족과 함께 쌀밥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가족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걱정이 덜어졌으며, 가족의 안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살의 삼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낸 꿈 한 남성이 꿈에서 쌀을 바닥에 흘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불안감과 기회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재평가하고, 더 나은 재정관리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살 꿈은 그 상징성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풍요, 생명력, 안정성, 그리고 신성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과 현대 심리학 모두에서 쌀은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 속에서 쌀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가족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쌀 꿈이 꿈꾸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그 꿈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곶간에 농부가 쌀 가마니를 차곡차곡 쌓는 꿈 재물복이 터질 행운의 징조이다. 진행하던 일에 대단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생기고 진행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돼 행운을 암시하는 길몽 비 속에서 쌀 나오는 꿈 재물이 들어 오는 암시, 집안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 비의 쌀알이나 보리가 가득 찬 꿈 비의 쌀알이나 보리가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목돈이 들어올 길몽으로, 가정이나 사업상 풍요와 번영을 의미한다. 기름진 햅쌀밥을 먹는 꿈 기름진 햅쌀밥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과 이권이 들어오고, 사세가 확장되는 등의 기쁨이 있다. 넓은 곳에 쌀과 보리를 뿌리는 꿈 노력한 만큼 많은 소득이 생김 농부가 곶간에 쌀 가마니를 샀는 꿈 행제, 행운, 재복, 식복, 문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농부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 물품, 식품, 식복 등이 있다. 대통령이나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쌀밥을 짓는 꿈 대통령이나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쌀밥을 짓는 꿈을 꾸게 되면, 단연간 노력하며 고시를 준비해 합격되거나, 창작품이 빛을 보게 된다. 도깨비가 쌀 가마니를 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도깨비가 쌀 가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도깨비가 쌀 가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과 돈이 많이 들어와 집안이 물질적으로 넉넉해진다. 도둑이 쌀 가마를 가져가는 꿈 남에게 재물을 주거나 세금 등으로 재산이 줄어듬 돌아가신 할머니나 어머니가 독에 쌀 잡곡을 부어주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기룐이다. 비주 속에 쌀은 없고 죽은 송장이 있는 꿈 어떤 기관에 청탁한 일이 성취된다. 들판에 많은 쌀이 쌓여있는 꿈 상당히 먼 훗날에 치부하게 된다. 마당에 쌀 가마니가 수십 개 쌓여있는 꿈 꿈에 나타난 쌀이나 쌀이 담긴 가마니와 쌀자루 등은 논이나 쌀이 과거의 재산의 상징이었듯이 모두 금전, 재산 행운 등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런 꿈은 길몽 중에 길몽이라 알 수 있다. 그러나 쌀이나 쌀 가마니의 상태에 따라서 기웅이 달라진다. 꿈 속에서 자기 집 마당에 쌀 가마니가 수십 개 쌓여있었다면 이것은 대길몽이다. 목돈이 들어오고 가족 중에 큰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생긴 맵쌀 가루로 송편을 빚는 꿈 대중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밥 대신 생쌀을 먹는 꿈 건강이 악화되거나 몸이 다치게 됨 벽섬이나 쌀 가마니를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꿈 재물의 일부를 남에게 주거나 세금을 내며 사업 성과를 분배할 일이 생긴다. 보리쌀을 트럭에 가득 싣는 꿈 자신의 생산품을 개발하여 외국 시장에 수출하겠는다. 국내 외인과 상거래가 있거나 반출 반입으로 분주다사하다. 보리쌀이 자루 안에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먹을 것이 들어온다. 산같은 쌀섬 위에 앉아있는 꿈 신이 주신 복으로 장안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다. 부휘, 대복, 명예, 행제, 재물, 돈, 물품, 식복,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승리 등의 행운이 온다. 상대방은 쌀밥을 먹고 자기는 잡곡밥을 먹은 꿈 같은 일을 하고도 상대방보다 자기가 대가를 적게 받을 진처 소달구지에 쌀섬을 싣고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꿈 정월 초월은 날밤 농촌에서 농민이 꿈을 꾸면 한 해 동안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들게 된다.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경사가 있다. 길신, 기쁨이 생긴다. 손으로 좁사를 만지작거리는 꿈 잔손질이 많이 가는 일거리를 맡아 오줌돔을 싸게 된다. 수수살을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학문과 질의탐구, 참외반성, 작품 창작, 수도 등이 있다. 신령적인 존재에게 쌀밥을 드리는 꿈 각종 사업에서 합격하는 영예를 얻게 되거나 취직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소원이 성취하는 좋은 꿈입니다. 사양아마니가 곳간에 가득 차 있는 꿈이나 비슷한 꿈 정월 초순쯤 꿈을 꾸면 1년 내내 재수가 대통하고 물질적 풍요로움과 엄청난 불을 축적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이 있다. 살안 가마니를 사오는 꿈 사업자금이 생기고 쌀 한대 정도를 남에게서 얻어오면 근심 걱정이 생긴다. 사양아리의 쌀과 금은 보아가 가득 들어있는 꿈 사람이 주어진 복대로 일확천금이 생기고 돈방석에 앉게 된다. 쌀가게의 쌀과 잡곡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본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올 짐 좀 먹을고 사업발전, 행제 등을 암시하는 길몽 쌀가게에서 쌀을 사오거나 쌀이 배달되는 꿈 쌀가게에서 쌀을 사오거나 쌀이 배달되는 꿈을 꾸게 되면 중병에 걸려 고생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신이 중환자라면 이 꿈을 기기로 병을 치유하게 된다. 쌀을 사는 꿈은 병을 치료하게 된다는 암시다. 쌀가마가 집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사업이 번창해짐 쌀가마나 벼썸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꿈 세금을 내고 재물의 일부를 남에게 주게 됨 쌀가마니 위에 곰 여러 마리가 올라앉아있는 꿈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어 많은 수확을 하게 되며 집안에 많은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됨 쌀가마니가 집안 가득 쌓여있는 꿈 재산이 늘어나거나 재물이 들어올 꿈 쌀가마니를 쌓아올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저축물품, 행제 등의 기론이다. 쌀가마를 가지고 가는 꿈 쌀가마를 가지고 가는 꿈을 꾸게 되면 쌀이나 벼썸을 누군가 가지고 가면 자신의 재산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거나 세금 등을 납부하느라 재산의 일부를 잃게 된다. 쌀가와 보리 가루가 섞여있는 꿈 집안이 단란하고 화목해지는 길몸이다. 쌀과 보리에 누워 있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꿈 여러가지 이로움과 재물이 풍족해지는 기쁨이 생긴다. 쌀과 보리가 나란히 쌓았거나 펼쳐져 있는 꿈도 비슷한 길몸이다. 살더미 속에 파묻힘 꿈 엄청난 재물이 들어와 쌓이게 될 꿈 쌀똥 안에 꽃이 피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식복, 저축, 잔치 등이 있다. 쌀똥 안에 며느리 박풀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허구한 날 옷소매에 눈물을 적시며 살았던 시집살이가 말끔히 사라지고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잔치, 여권 신장 등이 있다. 쌀똥에 오래 묵은 쌀이 가득 담겨있는 꿈 부동산을 받거나 적금 또는 개를 타게 된다. 동전이 축적되면 은전이 되고 은전이 축적되면 금전이 된다. 쌀똥을 열어보니 그 속에 자라가 있는 꿈 집안에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먹거리가 가득하게 되는 등 선물, 재물, 행제 등을 암시 쌀똥이 깨지는 꿈 풍요로운 시절은 다 지나가고 궁핍과 어둠이 닥친다. 참여 반성을 한다. 쌀똥이 텅 비어있는 꿈 집안의 우한으로 재물과 돈이 썰물처럼 나간다. 쌀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꿈 쌀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쌀밥을 먹으면 좋은 일에 관여하게 되고 잡곡밥을 먹으면 주어진 일이 하기 힘들거나 못마땅하다는 암시다. 쌀밥이나 조밥 위에 집신 한 켤레를 놓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사고와 초상이 난다. 질병과 악귀가 들어온다. 쌀밥이나 조밥을 먹는 꿈 흡성 질환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변을 당하게 된다. 사자밥이 된다. 살서물 등에 쥐고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일거리로 분주다 사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생산작업을 한다. 살에 관한 꿈 정선된 일거리, 작품, 재물, 돈 정성들이고 공들이는 일 면학, 노력의 대가 등과 관계에서 표현된다. 살에서 벌레 나오는 꿈 경제적 손실이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살을 남에게 조금 준 꿈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된다. 살을 사는 꿈 자신이나 가족이 병으로 앓고 있었다면 곧 낫게 될 꿈 살에 씻어서 밥을 짓는 꿈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이득이 생김 쌀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는 꿈 진행 중이던 일이 성공하여 이득이 생길 꿈하는 일에 술로롭다. 쌀이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직장에서 성진을 하거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쌀이 변하여 사금이 되는 꿈 무명 옷을 입은 서민이 천신만고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황금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입신 출세하여 금이 환향한다. 쌀이 하늘에서 눈 내리듯 쏟아진 꿈 재물이 많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다. 쌀이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지는 꿈 재물이 많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생김 쌀이나 콩을 먹는 꿈 불을 얻는다. 쌀집의 쌀과 잡곡이 많이 쌓여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사업 발전, 횡재, 십복 등의 길조이다. 쌀통의 쌀이 점점 줄어드는 꿈 수입이 감소하고 하는 일에서 손해를 볼 꿈 아픈 친척이 쌀을 주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는 투명로운 꿈이다. 돌아가시며 재산 상속이 있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한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쌀을 씻는 꿈 집안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손님을 초대하는 등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 바쁘게 된 일꾼들이 쌀과 마니를 짊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횡재손하 진행하던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될 좋은 친척 좁쌀을 밥상 위에서 굴리는 꿈 좁쌀 영감처럼 요것저것 저울질을 하며 손익계산을 한다. 좁쌀을 섞어 작곡밥을 짓는 꿈 훌륭한 지도 아래 단체와 조직을 구성하고 공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웅동체, 협동심, 유대감, 조화질서, 창작운동, 일거리 등이 있다. 집안에 쌀섬이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된다. 행재, 재물, 태수대통 등이 있다. 집터 위에 쌀 나달이 깔려있는 꿈 집을 장만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 찹쌀방화를 찢는 꿈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기쁨을 얻게 된다. 창고에 있던 벼가 갑자기 쌀이나 해바라기 시로 반한 꿈 좋은 책을 두루 섭렵하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하늘에서 쌀이 비처럼 내리는 꿈 커다란 금전적 이득이 생길 꿈 호주머니 속에 쌀이 가득한 꿈 짭짤한 용돈으로 인해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핀다.